털털하고 솔직한 일상 여러 가지 부분인데 언니는 앞에서 행동 다르고 뒤에서 행동 다르고 이런 면모가 없어요 사실 어느 정도 여배우라면 앞에서는 아 안녕하세요 아 네 이러다가 저기 가서 가르침을 확 이럴 수 있군요 그런 느낌이 전혀 없다고 앞에서도 아 네 네 이러다가 앞에서도 가르침을 맺는 거지 이렇게 침은 앞뒤로 가요 앞에서도 그래요 그냥 누가 내가 사진 찍히고 싶지 않은데 맨 얼굴이라거나 내지는 막 하여튼 상태가 좋지 않은데 막 사진 막 찍고 있으면 하지마 하지마 그냥 이렇게 그러면 약간 깜짝 놀래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러는데 하지마 하지마 그냥 다 얘기 하지 말라고 사실 최근에 효진 언니랑 시내기 지기 전까지만 해서 저는 효진 언니 파스타 먹을 줄 알았어요 저도요 근데 아니에요 쭈꾸미를 아니 이런 4주째 쭈꾸미를 먹어요 4주쭈꾸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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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쭈꾸미 철이었어요 제철 음식 좋아하시는데 제철을 얼마나 따지는데요 아니 근데 진짜 4주째 쭈꾸미는 너무 심한 거예요 아니 다이어트 안 하세요 이런 몸매를 가지시고 해야 될 때도 있어요 좀 쩔는데 드라마 들어가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해본 적이 없어 방법을 몰라가지고 어떡하지 그랬는데 그냥 조금 고생스럽거나 스트레스 받으면 빠지는 편이에요 스트레스 받으면 치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는 스트레스 받으면 안 먹는 건 아닌데 빠져요 쭈꾸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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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쭈꾸미